이 시간도 방송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예복교회를 담임하는 소진우 목사입니다 연초에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신년 인사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진과 함께 어떤 사진이냐면 참 무섭게 생긴 그리고 용맹스럽게 생긴 호랑이 그림과 함께 거기에 문자를 뭐라고 썼느냐면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금년 안에도 건강하게 승리하십시오라고 문자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답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하하 해놓고 그 다음에 나는 호랑이 기운 안 받을래요 나는 성령님의 기운을 받을래요 라고 하며 웃음 표시를 해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목사님이 그것은 그냥 늘 전에 내려오던 습성에 의하여 습관에 의하여 기록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어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리고 들어왔던 그리고 말했던 일반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금년 무슨 띠 그리고 금년에는 무슨 띠 무슨 띠가 삼재래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리고 아홉수는 재수가 없다느니 아홉수는 조심해야 된다느니 또 뭐 일진이 안 좋대느니 또 설 때만 되면 토정 비결을 본다느니 1년 운세를 본다느니 그런데 놀라운 건 믿음의 사람들도 그것을 은연 중에 의지하고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홉수 그래요 아홉수에 죽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0부터 8까지의 숫자에 죽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홉수에 대하여 안 좋은 소리를 자꾸 입력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홉이 되면 불안하고 아홉에 죽으면 또 아홉에 뭐가 안 되면 역시 아홉수라 그래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또 금년은 무슨 띠가 삼재가 들어간다 그 삼재라는 뜻을 아시죠 불, 물, 바람입니다 즉 바람도 물도 불도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도 피해갈 수 없는 재앙이 그에게 임한다 이런 뜻인데 자 그러면 띠별로 돌아가며 삼재를 만나게 된다면 이 세상에 삼재 안 만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차피 올 일인데 삼재의 불일을 해서 피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 풀길은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매이지 말고 우리 바르게 살아갑시다 디모대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된 일 그리고 허망한 일을 버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망한 일 허탄한 일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화를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 예수 안에서는 진리를 믿는 거지 신화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 호랑이가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금년에 승리하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삼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토정 비결 그것이 혹시 맞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두려워하시는 아홉숙 삼재 그리고 어떤 일진 그런 걸 피해가는 그래서 우리 허망하고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뛰어넘읍시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가십시다 그러기 위하여 지금까지 내려왔던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안 좋은 허탄한 일들 그리고 그 허탄한 신화들 그리고 망령된 일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 그걸 주장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22년도 우리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세상의 허탄한 그리고 망령된 그런 신화에 눌리는 자가 되지 말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걸 버리라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연단하라고 말을 합니다 안 좋은 것에 길들여졌다면 이제 훈련을 통하여 내가 경건해지기 위하여 경건이라고 하는 것 성경적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나를 조율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훈련을 통하여 반복하여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버릴 걸 버립시다 그리고 채울 걸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메시지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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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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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